와! 이제 대탈출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싹 다 빠져나갔는데도 이거 다 매도 싹 하늘이 가라앗아 다시 굳이 맞춰지는 게 있지? 싹! 어? 싹! 방탄출 한 번 갖다 놓을 수 있어 저희도 지금 다 감 잃었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방탄출 한 번 걸기로 했어요 도망가서 한 번씩 다 하고 정전하고 진짜로 진짜로? 근데 우리가 진짜 진짜명이 많은 게 없을 때 그게 진짜명인데 아 탈락이요 저 이번에 시즌2 때처럼 그 처음으로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탈락된 사람은 약간 둔한 느낌이시니까 정신없이 또 하다가 자리 안 계신 분이면 제가 말씀을 편하게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탈락된 사람은 둘 다 집에 가진 사람은 둘 다 같이 가진 사람은 둘 다 같이 가진 사람은 넷 다 같이 가진 사람은 둘 다 같이 가진 사람은 둘 다 같이 가진 사람은 어느 날은 심지어 사람은 그 당선으로 이거까지 주의하고 있어. 근데 2번째 중 스피터프라이즈 3번째 중 승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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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! 아, 맞다! 맞다! 스토리를 이제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아, 종민이 형 뭐예요? 형 왜 별로 안 놀래요? 안 놀래지, 솔직히 아, 네 아, 네 원래 잘 안 놀래 맞아, 원래 잘 안 놀래요 난 원래 놀래지 마시잖아 음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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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무섭진 않았거든요. 쟤 어디 갔어? 정말 쟤 최 약세다. 무서운 게 아니라 놀라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잡던데요. 어디까지. 왜 그러세요. 왜 그러세요. 재밌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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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준비해도 그렇게 놀아지 않는다. 우와. 왜 이렇게 놀아져. 우와. 땀났어. 진짜 놀랬어. 나는 엄청 놀랬어. 와. 진짜로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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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!! . !!!! . 뭐야! 이게 안 보여요?